아, 뜨거워. 저, 저기요. 네? 그... 이거 잘못 나왔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아니, 바꿔드릴게요. 빨리 바꿔드릴게요. 아, 죄송해요. 아, 이제 나왔습니다. 또 올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저, 혹시? 네. 어머, 이거 어디다. 또 올게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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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관리인 넘버, 3897 뽑아. 출근. 나의 하루 시작돼 매일 똑같았는데 오늘은 왠지 먹구름이 좀 거쳤나 오늘의 모습 좋아 많이 바뀐 것 같지만 뭐 저만 있어도 쓸모가 없어도 내가 찾는다면 삶의 의미가 쓸모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지 이제 어떤 멋진 일 나의 하루를 찾을까 언젠가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준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?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?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? 일단, 주시도 이거